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3시 3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 게으러그 솔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종합적으로 나무위키가 아닌 네이버를 접속해서 그냥 게으러그 솔티를 검색해보면 게으러그 솔티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이것을 리딩하고 그리고 게으러그 솔티를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부다페스트에서 지휘자로 데뷔했다 그러니까 1938년 부다페스트가 최고 아닙니까? 하여튼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렇다고 하여튼 부다페스트에서 지휘자로 1938년에 데뷔했다 솔티는 6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1924년부터 리스트 음악원에서 바르톡, 코다이, 도나니 등 음악가들에게 피아노 작곡 지휘 등을 배운 솔티는 13살 때 연주에 접한 에리 클라이버가 지휘한 베토벤 교양곡 5번 운명 연주에 감동을 받고 지휘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리스트 음악원에서 바르톡, 코다이, 도나니 이 사람들이 다 현대 음악 작곡가들이죠 현대 음악 작곡가들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13살 때 에리 클라이버가 지휘한 베토벤 교양곡 운명 연주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지휘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1930년 리스트 음악원을 졸업하면 부다페스트 국립오페라에서 코레페티 로트, 코레페티 토르 오페라 가수 연습을 위한 피아니스트에 채용되어 첼레스타와 하프시코드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페라를 배웠다 1936년 잘제베르크 페스티벌 리허설을 위한 피아니스트 결혼이 생긴 바람에 솔티는 코레페티 토르로 잘제브르크를 방문했다 여기서 토스카니니 눈에 띈 솔티는 그 해와 이듬해 잘제브르크 페스티벌에서 토스카니니 조수를 맡게 된다 1937년 마술피대 공연에서 토스카니니 지휘에 맞춰 글로켄 슈피를 연주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참 클래식마켓의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토스카니니가 토스카니니 밑에서 조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솔티가 포디움에 처음 선 것은 1938년 부다페스트 오페라에서 예상치 않게 피가로의 결혼에서 지휘자로 데뷔를 장식했다 평론가들은 이날 공연을 상당히 호평했다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 지휘한 것은 솔티가 처음이었다 시틀러가 오스티아르를 합병하고 헝가리 지도자 호르티 공이 나치에 의해 강제로 사임하고 감금되면서 반유대주의가 무르익자 위기를 느낀 솔티는 헝가리를 떠나 스위스에 도착했다 루젤은 페스티벌에 참가한 토스카니니로부터 뉴욕에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토스카니니 부인에게 지원받은 돈도 바닥이 나버려 솔티는 그대로 스위스에서 생활하게 됐다 스위스에서는 피아니스드로 활동한 솔티는 1940년 제네바 국제 콩그루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했다 심사위원 중에는 빌레름 박하우스와 프랑크 마르탱이 있었다 이후 명성이 올라간 솔티는 음악과로서 성공의 박차를 가겨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버지를 여인 솔티는 전쟁이 끝나고 미인은 바이예른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발탁됐다 솔티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토스카니니와 에리 클라이버가 도움을 줬고 나치 시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많은 독일인 지휘자들이 포스트를 읽고 있었다는 행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가 단두차례 지휘했던 베토벤 피델레오가 큰 반영을 불러일으킨 것이 음악감독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바이예른 국립오페라에서 솔티는 나치시대에 금지됐었던 파울 신데미트의 화가 마티스를 독일 처해왔다 파울 신데미트 이 사람도 그 유명한 현대음악가 작곡가입니다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던 솔티는 1940년 데이카와 피아니스트로 계약을 맺고 녹음 활동을 시작했다 겨울오국 콜렌 감파를 피아노 반주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등이 이 당시 녹음이었다 1949년에는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와 만나 그의 지도를 받았으며 1951년에는 잘제부르크 페스티벌의 참가 모차르트 이더메네오를 지휘했다 1952년에는 프랑크 프루트 오페라의 음악감독에 취임해 1961년까지 재임했다 여기서 그는 일반 베르크의 룰루를 독일 초연했다 1953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를 지휘해 미국 데뷔를 기록했고 1954년 여름 라비니아 페스티벌에서는 훗날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를 처음으로 지휘했다 1958년 데카의 존 콜시가 프로듀셔를 담당한 빈필과의 바그너 리벨룡의 반지 스튜디오 녹음 스튜디오 녹음으로서는 최초의 반지였다를 지휘한 솔티는 국제적인 명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1958년 데카와 녹음한 빈필과의 바그너의 리벨룡의 반지를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제적인 명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티는 바이로이트 음악제 무대에서는 1983년 단 한 차례 등장해 리벨룡의 반지를 지휘했다 1959년 장미의 기사를 지휘하며 런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에 등장했고 1961년에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취임해 1971년까지 재임했다 1969년 솔티는 드디어 장 마르티농의 뒤를 이어 시카고 심포니 음악감독에 취임했다 그동안 침체됐던 시카고 심포니는 솔티의 의욕적인 구조조정과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1969년에 솔티는 시카고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티가 시카고 심포니에 오기 전까지는 이 시카고 심포니가 상당히 침체기를 겪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침체기를 겪다가 이 게으르고 솔티가 시카고 심포니에 참가한 후로는 시카고 심포니가 상당히 아주 의욕을 갖고 발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1971년에는 영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이트 칭호를 받았으며 이후 1972년에는 코벤트 가든의 수준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1972년에는 경작위를 받았다 경이라는 귀족작위를 받았다 그래서 서라고 하는 거죠 경서 1991년에는 시카고 심포니 음악감독직을 사임하고 계간 지휘자가 됐고 다니엘 바른보임이 솔티의 뒤를 이어 시카고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부임했다 그래서 1991년에는 시카고 심포니 지휘자를 그만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겨울하고 솔티의 후임으로 다니엘 바른보임이 시카고 심포니의 후임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솔티는 사망할 때까지 시카고 심포니를 중심으로 폭넓은 지휘 활동을 계속했다 카라연 생전에는 몰랬던 베르넬린필과 잘져부르크 음악재에도 1990년대에는 등장했다 그런 솔티는 카라연에 대해서 늘 칭찬을 했고 인터뷰에서도 만년의 카라연과 관계도 좋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카라연은 자신의 빈 국립오페라 음악감독 시절 솔티와 빈필의 리벨룡의 반지 녹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전쟁을 경험한 솔티는 1992년 런던 버킹엄 궁전에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주체를 열린 솔티 80세 기념 연주에서 평화의 사절로서 음악의 힘을 구현하는 평화를 위한 월드 오케스트라의 구상을 발표했다 3년 넘는 준비 끝에 1995년 제네바이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세계 각지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40여 개국 81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평화를 위한 월드 오케스트라 초조연회에 성공했다 솔티는 사실상 은퇴한 적이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1997년 9월 5일 프랑스 앙티브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도 몇 년 동안의 연주와 녹음 스케줄이 꽉 차 있었던 상대였다 평소 유지에 따라 솔티는 초국 홍가리 땅에 묻혔다 솔티는 한때 가르침을 받은 적 있었고 경애하던 작곡가 바르토크의 무덤 옆에 잠들었다 그래서 프랑스 여행 도중에 솔티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평소에 솔티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태어난 홍가리에 묻히고 싶다 이런 희망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 여행 길에 심장마비로 죽자 솔티의 조국 홍가리 땅에 묻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이 겨울하고 솔티가 묻힌 그 무덤이 바로 작곡가 현대 작곡가 바르토크의 무덤 바로 옆에 묻혔다는 것이죠 솔티의 지위에서 솔티는 박원호 모차르트를 비롯한 오페라 주의자로서 이름을 날렸고 오케스트라와의 연주 녹음 활동도 폭넓은 리퍼토리를 소화했다 솔티의 지위 스타일 중에는 악기 울림을 효과적으로 뽑아내고 오케스트라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극대화시키며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 눈에 띄게 있는데 시카고 심포니어와 녹음한 바르토크의 관연악을 위한 협주곡에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솔티에 의하면 시카고 심포니어에서 그가 의도한 소리는 빈피리 촉촉한 울림보다는 약간 드라이한 현악군의 역동적이고 긴 호흡으로 부는 목관과 금관군이 내는 명료하고 균형있는 사운드이다 솔티는 악보를 중시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고집하여 플러스 알파의 해석을 강조하는 지휘자였다 솔티는 악보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나가 다 그럴 겁니다 어떤 지휘자든 간에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악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휘자든지 악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클래식 음악에서는 원래 악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서 편집, 편곡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브람스 교양곡 연주에서 일반적으로 생략된 일이 많은 G10의 반복을 제대로 수행하고 균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도 악보들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연주했다 차이콥스기 교양곡 6번 비창 1학장에서는 바손의 음표를 바셋 클라리넷이 처리할 수 있도록 관습화된 부분이지만 솔티의 음반에서는 악보대로 바손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보면 지휘자가 지휘봉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는 순간과 단원들이 악기에서 실제 연주음이 나오는 사이에 어느 정도 지연이 발생한다 솔티는 이것을 실효해 가능한 지휘봉을 흔들어 내린 순간에 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통을 고수하는 빈필같은 악단과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마치 사막의 모습을 본뜬 당랑군을 연상시키는 그의 지휘 모습은 잭과 훅을 방불케하며 매우 민첩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되는 걸 볼 때 지휘자의 제스처도 내가 눈여겨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게으르고 솔티가 지휘하는 제스체를 내가 좋아했다 이런 말을 내가 전부 시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웃기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치 사막의 게으르고 솔티가 지휘하는 모습이 이랬던 거죠 마치 사막의 모습을 본뜬 당랑군을 연상시키는 그의 지휘 모습은 잭과 훅을 방불케하며 매우 민첩했다 잭과 훅을 방불케한다 잭과 훅이라는 건 뭡니까 이 권투 경기에서 잭, 짤막짤막이 잭과 훅을 연상시키는 아주 그런 제스체라고 행동이 매우 민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리벨룽의 반지, 스튜디오 레코틴 스튜디오 안에서 역사적인 오페라, 리벨룽의 반지를 녹음했다 이런 얘기죠 본격적인 스테레오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건너온 솔티 연주는 바그노, 베토벤, 브람스, 브루크노, 말로, 모차르트, 니아르트, 슈트라우스, 드보르자크 등 폭넓은 레포토리에 걸쳐있고 지금도 빛을 잃지 않는다 동시리의 동시대 헤르베르트폰 카라현과 비교해도 독일 지역의 음악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모차르트에서 슈트라우스에 이르는 독일 오페라 녹음을 이만큼 체계적으로 남긴 지휘자는 드물었다고 하겠다 모차르트의 5대 오페라, 바그노 10대 오페라, 니아르트 슈트라우스 5작품 외에도 베드벤 피덜리오, 훈퍼딩크 헨젤과 그레델을 스튜디오 녹음했다 독일 오페라를 이보다 체계적으로 녹음한 경우는 모차르트 7대 오페라를 녹음하고 솔티가 녹음하지 않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 니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카프리치오, 베르크 보체크의 슈트라우스 녹음과 마탄의 사수 라이브 녹음을 남긴 카를뱀 정도로 될 수 있다 계속된 얘기입니다만 이 카를뱀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언젠가 이 카를뱀도 내가 다뤄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지금 해줄 사람 맞습니다 이 세상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유명인들 또 한국, 뭐 그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르디오페라의 연주가 뛰어났고 드비시 음악도 좋아해 목신의 오후 전주곡, 녹턴 중 이곡, 축제 등을 본 프로그램과 앙코르에서 자주 연주했다 수석 플리티스트를 역임한 도널드 팩이 그의 저서에서 자신만큼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요한 슈트라스의 음악은 거의 연주하지 않았지만 주페의 서곡집은 두 차례 녹음한 것도 솔티다운 특징이다 이 솔티가 요한 슈트라스의 음악은 거의 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티는 개인적으로 요한 슈트라스의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의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 시절부터 솔티 대표적인 전기음반은 거의 모두 데카에서 발매됐다 우선 8년에 걸쳐 완성한 바그너 리벨룡의 반지를 꼽을 수 있다 명 프로듀서 존 컬셰와 합작한 세계음반사의 금자탑으로 남을 명반이다 모차르트 오페라 중 빈피를 지휘한 마술피리는 크리스티나 데테코미 밤의 여왕을 부른 구반과 조수미가 밤의 여왕을 부른 신반 모두 훌륭하다 베트벤 교양곡 전집, 브람스 교양곡 전집, 브루크노 교양곡 전집, 말로 교양곡 전집, 바라톡 관현악곡 집 등 방대한 전집물들의 완성도가 하나같이 높다 드보로 자크의 교양곡 9번, 신세계의 시카고 심포니, 슈스 타코 비치 교양곡 9번 등 놓치기 힘든 낮장의 걸작들도 많다 이렇게 게으르고 쏠티는 유명 음반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중에 또 음반 수집가들이 있습니다 음반 수집가들이 있는데 그 음반 수집가들의 집에 가보면 음반이 그냥 만장, 이만장 이렇게 레코드 가게는 땀칠 정도로 그렇게 집에다가 어마어마한 음반을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음반을 집에다 소장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커야죠 한때는 예전에 나도 음반을 수집하는 그런 클래식 음반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다가 내가 뭐 그렇게 음반을 몇만 장을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수집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집을 집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집 원룸의 세대로 사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내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가 그런 취미를 가졌다가 다 그것을 버렸습니다 지금 다 처분하고 꼭 필요한 소수에 꼭 필요한 음반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음반, 음반을 하여튼 명반을 이름 있는 명반을 이 게으러고 쏠티가 많이 남겼다 이런 얘기죠 그 중안에서도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리벨룡의 반지 오페라 연주를 녹음한 그게 굉장히 명반으로 지금도 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쏠티의 무덤입니다 그 현대음악과 바르토크 바로 옆에 묻힌 쏠티의 무덤인데 쏠티가 잠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묘지 아 부다페스트가 헝가리의 수도네요 체코의 수도는 체코의 수도가 꽉 맺혔는데 체코의 수도는 아니고 부다페스트의 묘지 부다페스트가 헝가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이렇게 쏠티 묘가 바로 바르토크 옆에 묻혔다는 것이죠 여기 쏠 게으르고 조지 쏠티라고 나왔잖아요 쏠 조지 쏠티 1912년에서 출생해가지고 1997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 만약에 그 클래식 음악가 여러분들 중에 클래식 음악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클래식 음악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하게 되면은 게으르고 쏠티의 묘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게으르고 쏠티 옆에 또 바르토크 무덤이 있다고 하니까 바르토크이 그렇잖아요 현대음악가 중에서 또 이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80년 85세의 여행길에서 객사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그 청소를 말하자면 이게 객사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게으르고 쏠티에 관한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치과병원에 가야 되고 거기서 토요일 날은 녹화를 못할 것 같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또 녹화를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그 슈바이처 슈바이처 를 할 것입니다 마이콜 를 할 것입니다 아멘